이중식, 원혁집에 가구차 3대 보냈다. 딸 잘 부탁해. 원혁, 이수민과 결혼 준비 중.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조선의 사랑꾼. 이수민 원혁 커플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이 공개 동거를 한 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방금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수민의 아버지 이용식은 원혁과의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수민의 아버지는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원혁이 이사를 가기 싫어하자 이수민 아빠는 고급 가구 트럭 3대를 원혁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이용식은 원혁에게 새 차를 사줬습니다. 이수민의 아버지는 한 인터뷰에서 원혁이가 내 딸에게만 잘해주면 후회는 없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이수민의 아버지는 딸이 원혁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두 가족은 또한 두 자녀의 결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수민 아버지는 두 아이의 결혼식을 서울 유명 호텔에서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비는 전액 이용식이 부담합니다. 이수민이 조선의 사랑꾼 촬영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전 이수민은 자신의 집에서 살며 아버지의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즌2 종영 후 한 달 뒤인 8월 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일과 집안의 차이는 많지만 이수민과 원혁의 인생과는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리고 결혼이 그들의 최종 결과입니다. 현재 시청자들은 이 소식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수민 씨와 원혁 씨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